오늘 상기도와서 또 4255에 관한 축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미 오늘 어떤가 징 4255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산이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질병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신 성도들에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산이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모든 문제는 지금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마다 여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포유피로 뿌리시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나산이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부부 사이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녀지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각종 은행의 모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 모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나산이 예수 해결되라.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라.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나산의 예수는 매우느니 지금 해결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은 모든 성도들 그 머리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해결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나산에서 이 시간에 지금 치유되라. 나산에서 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오장육부가 다 해결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간, 폐, 신장, 최장, 대장, 모든 오장육부가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말끔히 치유될지어다. 각종 안병이 떠나갈지어다. 각종 안병이 떠나가라. 지금 이 시간에 자궁암병이 떠나갈지어다. 폐결액이 떠나갈지어다. 백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부 염증이 떠나갈지어다. 기관지 천식이 떠나갈지어다. 각종 모든 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폭포스처럼 십자가 보혈피가 흐르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치유의 기적을 체험케 하소서. 나사로 예수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로 모든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로 예수로 일어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치유가 되신 분은 댓글에다가 치유된 것을 적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4255를 읽으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복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